자, 갔죠? 네. 그럼 다음 장에 적는다. 네.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내가 더 슬기한테 용기를 목돋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첫날이니까. 다음을 또 기약해야죠. 여기다가 붙이고. 그래. 작품을 하나 만들고. 봅시다. 골라주. 장난 아닌데. 진짜 잘했다. 되게 재미있어요. 그치. 나도. 응. 같이 볼까요? 그냥? 아니 나 이렇게 숨어있을래. 너한테서도 너무 많이 배웠고. 정말 최고의 동생이지 않았나 싶어. 너무 고마워 내 동생이 되어서. 이거. 자꾸 보이고 싶어. 내 마음이 하나 하나 그. 다 읽었어요. 다 읽었어? 에이에이에. 다 읽어보겠습니다. 다 읽어보겠습니다. 저한테 선배님은 선생님 같고. 친구 같고. 동생 같은 그런. 우리 되게. 슬픔이 없어. 마지막에. 당연하다. 마지막에는. 슬픔이 없어. 망 Unlike-